돌발! 1! 요! 찾았다 오마이걸 보물찾기 특집입니다. 이번 미션은 개인전으로 진행되며 2라운드에 걸쳐 보물을 찾아 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최종 상금 100만 원을 찾아야 됩니다. 잠시만! 미친 자식 100만 원! 와! 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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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뚜루룩 뚜루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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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잠시만 이거 약간 꼼실이 있잖아. 우와! 여기 장난 아니다! 재밌는데? 안돼! 안돼! 두 갠데! 인생 한방이다! 나는 이상하게 왜 이 장바구니가 그래도 가벼울 것 같지? 와! 텅텅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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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빈아 정신! 그런 거 해! 이게 다 아니잖아! 그렇지! 이제 보물찾기 2라운드를 시작해 볼 건데요. 미션지를 드릴게요. 오마오마오마오마걸 석étique 2라운드 사진 속 오마이걸 멤버를 찾아주세요. 이빈아 정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먼저 본인의 이름을 외친 후 정답을 맞히면 플러스 10점입니다! 지정한 정신! 저희가 그.. 얼굴의 일부를 잘라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얼굴 봐봐 지금 봐봐 저 이게 몇 년도 얼굴이죠? 아니야 지금 언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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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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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살이 빠져가지고 네 진짜 살 빠지면 다 드러나니까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색은 좀 불리한 거 같아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저희는 너무 바로 알 거 같은데 아하하하하하하하 또 저희는 좀 아하하하하하하하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린다! 아린 아린 너무 쉽다 유아 유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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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둘 다 오마이걸이다 둘 다 오마이걸이다 내 눈인다 오마이걸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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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희 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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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희 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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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희 승희 아 오늘 뭐야 저거 르세라빔 채원 씨 어 맞아 아 나는 오마이금만 있는 줄 알았어 차원 씨 딱 보여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매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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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원 씨 안녕하세요 아 차원 씨 예쁘네요 나는 유빈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 약간 좀 우리끼리 와야 될 수도 있겠다 얘들아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걸 원하시는 거야 진짜 어떤 부분에서 우리 지금 안 지 한 10년? 잖아 오케이 오케이 와야 해보자 잘해 너 잘 지켜볼게 어 잘해 나보다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아 네가 제일 와이를 보고 일으켜 watching me 자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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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뮤빈 야 뮤빈 아 나 맞췄는데 A 유빈 A 유빈 B 다른 사람 유빈 B 맞춰도 돼요? 누군데? B 저도 알아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왜 일단 미미 A 유빈 B 류진 님 진짜? 진짜? 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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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 alto 뮤빈 표정! 아 맞아! A는요? A가 근데... 누구셔?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재수아! 누구셔?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답니다 네, 일단 표정 정답이고요 표정 정답이고요 저 입술 누군지 맞추고 싶어! 유빈! 유빈, 유빈! 홍은채 씨 어? 정답! 규복! 봄봄 봄봄 심장이 뛰네 갤락 봄봄 봄봄 애기 왜 이렇게 잘해? 렌트 만채 렌트 만채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미미! 미미? 유빈, 유빈, 유빈 뭐야? 저기, 귀는요! 승이고요 What? 저 A가 아린이고요 야? 땡고 오마이거든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탈락 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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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린 A, 아린 홍남입니다 뇌기야? 어, 너요? 어, 너요? 어, 너요? 뇌기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안 낀대요?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미! 미미 B, 승이 어, 맞아 A 말입니다 A가 누구지? A도 무쌍이시네 아, A! 아, A! 뮤지스 민지? 오, 저거? 어떡해? 야! 우리는 못 맞추고 너 맞춰 알아, 맞췄어 오, 너 맞췄다 야! 하지만 점수는 없어 우리도 못 맞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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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자, 다음 문제 하나, 둘, 셋 표정 미미 표정 A가 오마이걸입니다 B, 승이 승이 A가 누구라고요? 오마이걸이요 오마이걸 오마이걸의 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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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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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미미 씨? 강남입니다 아, 저예요? 뭐라고요? 잠시만요 나의 머리는 어딨어 유빈이 아니었어? 미미 씨 아니, 나요? 그게 위연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미미 씨야 나 아니야 제가 언제 졸업을 지었죠 B 씨는 잘 된 것 같은데 B 씨는 B 씨 약간 걸크러쉬 느낌이 있으신 분이네 오 예지 씨? 잇지 님 뭐지, 너 뭐지? 화사 씨? 짜파게티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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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부색 잘 맞춰주셨다 너무 아린이잖 너무 아린이잖 가 아, 저 유치 난 니가 예주씨래! 잘했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희 지금 미미님이 30점으로 가장 많이 맞춰놨고요 멤버들 사랑해요! 열심히 올라와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빵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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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판 50점 가야죠 헉! 여기서 큰 딜을 하셨는데 막판 문제 걸고 50점 가자는지 아니, 아니 미미씨! 저의 모토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차고차고 쌓아가는 것이 목표인데 마지막 계단도 높아요! 막판 뒤집기를 한다 하시면 제가 그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온 게 한 번에 뒤집어질 수 있으면 굉장히 속상 계단을 다섯 개를 한 번에 올라가는 것도 한 걸음입니다 아니, 굉장히 아, 어떡해! 하지만 유미이가 정 그렇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합의 50점? 아니, 우리끼리 합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회의 가시죠! 30점 어떠세요? 유미님이 30점이시니까 아, 어떻게 알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30점?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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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승희! 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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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누구라고요? A 저희 승희 언니야! 너 아린아 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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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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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미안해! 멸치야?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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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북이야 흥북이 누구야 오마이걸이야 B, B구요 네 승희 땡입니다 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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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미미 정답 미미라고? 근데 잠시만요 약간 기분이 안 좋은게 다들 A 남자 아니야? 저 남자 아니야? 누구야? 누구야? 저는 오늘 뭘 얻은거죠? 미현 미현? 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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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현? 노리신거에요? 아 내 코가 저렇게 생겼었구나 이 둘을 위해서 30점을 걸었는데 저도 못먹어 저도 못먹어 저도 못먹어 열심히 했어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냥 밥ava 다 엄청 찬fund 신 arab Text 呆hr 아 teaching 기르기후 아니 현수랑 너무 예쁘게 잘 해주신거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 봐요, 그래도. 갬동, 저희 자켓 사진은 아직 못 봤는데. 어때? 예뻐. 밥이 뭐 먹지? 당연히 고기다. 고기 먹고 싶어. 저희 오늘 보물찾기 찾았다 오마이걸 특집을 진행해봤는데요. 최종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땡! 순위별로. 순위별로 뭐가 있어요? 순위별로 고기 먹는 거 아니죠? 눈물이 나. 눈물이 나. 서글퍼. 서러워. 공동사미입니다. 공동사미 누군지 알 것 같아. 0점. 유아 씨? 승희 씨? 승희 씨? 승희 씨. 승희도 꿀등이었어? 너네 공동사미. 공동사미. 나는 이상하게 왜 이 장바구니가 계속 가벼울 것 같지? 우와. 잠시만 이거 약간 똥일 수도 있잖아. 난 가져가본다. 나의 첫 보물. 와 나 진짜 땀나도록 뛰어놨는데 유시아랑 9점이라니. 너 영국 많이 쓰잖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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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이야. 0점이야. 0점이 뭐라고? 0점이야. 공동 2위 발표할게요. 네. 2위. 1라운드와 2라운드 합산한 3점이 20점인데요. 서러워. 서러워. 선배님 사랑합니다. 와 인생이 진짜 헛살았네. 천천히 둘러봐요. 천천히 둘러보면 하겠지. 찾았다. 봉운우. 요게.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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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미미님과 표정님. 예. 예. 20점. 20점. 최종 우승은 유빈님이 참석하셨습니다. 1점. 1점. 2점. 1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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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 해요. 날 차려놔. 어휘. 에. 유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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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은 유빈이 새롭게 전달하겠습니다. 와 memp' yüz. 를 찬양해야 해요. 유. 빈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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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얪. Wonderful. 마음은 착하게 먹자 타럽게avour host A few live visitor- 유빈님 우승하신 소감 한 번 우수감이요? 역시 사람은 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행운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기로 약속했으니까 맛있는 거 살게요 우와 대박 2, 4, 2 오마이걸 여러분들이 드실 한우 고기는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꽃새우살, 살치살, 꽃등심 꽃새우살 그 외에 더 드시고 싶으신 메뉴는 우승하신 유빈님이 자유롭게 아, 시킬 수 있다고요? 이거 뭐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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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등하게 여러분 안 해요 마마 준비되어서 이야 이게 1등의 맛이구나 아 근데 꽃새우살이 진짜 맛있대 꽃새우살 진짜 맛있어 갈비가 여러분 하은의 몸에 13개가 있어요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6, 7, 8 이번이 제일 맛있어 그래요? 나 육회 비빔밥 먹고 싶다 육회 비빔밥이랑 비빔냉면 어때? 썩 물냉 물냉이야 너? 물냉이야 난 비빔밥 저도 물냉 물냉퍼야? 비냉퍼 어디서 시킬까? 처음부터 시킬까? 아니 유빈이가 주인인데 왜 언니가 언니, 까불지 마세요 유빈이 앞에서 비빔밥이랑 물냉면 하나 안 되겠습니까? 오, 왜 이렇게 당당해? 날이 좀 덥잖아요 여름들이 요즘 내 시나무 타워 다른 분들 보니까 막 맥주도 드시던데 어? 먹어도 돼요? 저희 음주 방송이에요 오늘? 아 먹고! 먹고 있으면 먹고 마셔 마셔 대신 꼬장 부리지 마세요 꼬장 안 부러요 아 나는 진짜 한 장은 거 안 채 한 병도 안 채 언니 꼬장 부려 왜 이렇게 주고 간다? 내가 한 병도 안 채요 오, 세이스 아 우리 승희씨가 뭐야 언니? 어디 있었어? 승희쑤 물 다루기 스키 알려드릴게요 뭐야 언니 다 흘리면 돼요? 원래 흘리면서 운보야 물놀이야 아 유퀴즈 멋있어 물놀이야? 물냉아나 비냉아나 하늘게 민밥 하나? 와 언니 멋있어요 맥주 하나? 맥주 하나 맥주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된대 먹어도 돼요? 이런 더운 날씨에 맥주를 안 먹을 수 있다고? 군침이 싹? 그냥 저희 먹기만 하면 돼요? 아 진짜요? 게임 같은 거 안 해요? 얘는 게임 중독 우리 아기 게임 중독이야 이거? 게임 좋아해 음식 나오기 전까지 하나 해볼까? 아린이 좋아하는 게임 하나 할까요 그러면? 그냥 네가 자신 있는 거 하나 해봐 맨날 눈치 게임하잖아 아 나 지금 관련되는데 눈치 게임이 2, 3, 4, 5 골증 골증이야 나 배고파 음식 나오기 전까지 우리 게임 게임하라 게임하라 야 게임하자 야 스피드 게임하라 제발 그냥 좀 있어 제발 그냥 좀 있어 게임, 게임 하고 싶어 아니 아니 1등 선생님께서 게임 하고 싶었는데 예, 선생님 가시죠 그러면 게임 중하면 상금 주나요? 너 야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워 와 꽃 등신 꽃 등신 꽃 등신 우린 이 음악을 빌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살치살! 나 살치살 제일 좋아해 하나하고 두 분 세우살 여기 잠시만 그거 그거 마스크팩이에요? 이거 이거 살치살이 이렇게 크고 처음 봤어 다행이다 언니 유머를 되게 좋아해 주신다 아직 까만 한 정도만 자기 전까지 행동하겠어 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뭐죠? 뭐야 나 화려져 진짜 사인이야 사인이야 오오오오오오오 맥주 온다 맥주 그 정도면 알코올 중독이야 아니야 언니가 술 없이 잠을 못 자요 어른이야 어른 그래도 어제 안 먹고 잤어 어제 안 먹고 잤대 요즘 이틀 건너서 먹고 있어 나는 간이 건강해 간한테 안 물어봤자 화이팅 미야 아 꼬동신 먹어봐 1등 대장님 해보세요 오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와우 시아야 이거 먹어봐 아 진짜 진짜 야 너무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형도 잘 먹겠습니다 예뻐 나 살치가 미쳤다 와 고기 미쳤는데? 맛있다 에디야, 너네 컵에 다 음료 따르면 말해줘. 바디 급해, 지금. 짠 하세요. 얘들아, 우리 이번 앨범을 위하여 한 번 따내볼까?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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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자. 아, 맛있다. 오마이갓. 우리 미쳐버렸네. 와, 이거 제발 우리 피티쌤이 못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언니 고기는 괜찮잖아요. 응, 땡. 각자 약간 주량이나 이런 건 어때? 주량? 그 주종별로 달라요. 각자가 활약하는 주종이 달라요. 아, 왜? 저는 소주고 얘는 아예 못하고. 어? 저는 다 마셔요. 아, 얘는 아예 못해요. 아린이, 아린이 아직까지 주량은 모르겠어요. 뭘 제일 좋아해, 그러면? 그냥 소주자. 저도 논알코올, 맥주 뭐 원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이현이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요. 저는 맥주 아니면 하이볼, 와인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막걸리. 하이볼 맛있어. 언니는 발효주. 저는 소주. 저는 센 거. 쎄 거 빨리 깨는 게 좋아요. 위스키나 아니면 고량주나 약간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왔다! 왔다, 왔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그거 아는 사람.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투!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 드라마에서 비법, 이제 냉면 비법 알려준다고 해서 이제 겨자, 겨자, 설탕, 원 투, 원 투! 어디 나왔어? 민혁이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된다고요? 그 해, 모테로! 설탕, 겨자,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설날에 회식하는 가족들. 아 enfin, 원 투 잘해야 해. 이거 냉면을 싸먹어야 돼, 고기를. 육삼, 냉면. 정말. accelerken Gedanken Rover. 아니 아니, 또 사고 튀지 말고. 아유, delloner. 사고 안 튀어 가는지? 날 Qui regulation 스크립 지금 기본 타이밍이 너무 좋아 너무 맛있다 야 노남이랑 딱 맛있다 오! 바로 받아야 돼 됐네 뭐야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너 그거 아니다 음식의 축복에 끝이 없네요 언니 가시죠! 언니 가시죠 오마이걸은 오마이걸의 길을 걷는다 아따 맞춰드려 맞춰드려 맞춰줘 가자 건배사 자 일단 우리 오마이걸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군요 예 대표님 자 여기 뒤에 뭐라고 써도 있어요? 썸머퀸으로 돌아온 오마이걸의 차트 올킬 소리가 들려 이번 곡 차트 올킬 갑시다 났어요 와 진짜 정말 많다 저희 이제 한 분씩 소감 한번 오랜만에 너무 편하게 이렇게 다 같이 스케줄이 아니라 약간 논 거 같은 느낌으로 힐링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게임하고 밥 먹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가는 거 같고 정말 이 기운 받아서 오마이걸 이번 활동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오늘 너무 잘 먹고 잘 놀고 또 잘 쉬다가 갑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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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박이를 오마이걸이 나오면 어떤 느낌일까 사실 되게 그려왔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행복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처음으로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재밌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카메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놀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은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한다 맞아 욕심을 잊어 잘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부럽다 아 부러워 이거 호감 아니야? 저는 사실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게임에서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꼴찌가 지겨운 사람인데 그냥 이런 사소한 행복감을 즐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돌박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걸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전국여행 돌박이 천천히 두뒤 상대 승회 넌 은근 아 삐 여름 무스리 무스리 나는 오늘 맘을 기다라 오우 나이스 아 예쁘지? 아니 그러면 아우 배웠다 2등이에요 이거 찍을 거 같아 짠 짠 짠 짠 짠 짠 짠 5일 하다 10일 하다 2등 하다 여름이 달려 특집! 디저트 마니아 오마이걸을 위해 특별히 강원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K-디저트 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려! 저기는 그냥 딱 주무여! 누구야! 처음이 더 독섬일걸. 강렬로 나게 물질을 거에요. 아니 못 봤다고! 못 봤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니야! 저 저거! 아 뭐! 달려! 저거 못 봤어요. 잊어버렸어 사실 내꺼! 엄청 해! 저희는 국룡 차단. 수페 아잉! 구름배? 3, 2, 3, 2, 2, 2, 2. 어? 시! 그럴 땐 너를 찾아왔지 너~~ 오, 으! 오! 오! 수평선을 그리듯 몰래 담아 뛰어보낸 외신 다 내 맘은 swishy 높아지는 태양 아래 그날처럼 간절하게 기다린 너일 거야 다 도 남아로 내 두 개까지 몰래 썩시! 종여름 목소리 오늘 메이커도 미풀이라벨! 귀를 비울어 듣고 싶은 마음이 설레이잖아 하하 눈을 가질면 고개 돌리면 맘이 떨리면 암세 늘 그리던 매여름이 더 나원해 하아파도 밀리면 모래 달리는 날 떠올리면서 내 사랑인 거야 오 나 나 나 나 이 마음껏 소리 질러 나나나 위니에 지아바 나나나 hurry you're not too shabby 햇빛이 자러볼 때 바다로 가 see if I care 너의 햇빛이 렛! I couldn't care let us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해져 오는 너야 후! 수평선을 그리다 몰래 담아 뛰어버네 웨시! 웨시! 다 내 맘은 swishy 웨시! yeah! 높아지는 태양아 외들 말해 반절은 변절 간절하게 달인 너일 거야 후! 누구야! 전단으로 멕을 가게 누구야! 머리를 쏙 쌓기네 agua 목소리 의미 걷어서 내 버리는어디게 귀를 기울여 듣고 싶던 마음이 설레이잖아 아 아 모든 네가 들리면 고개 돌리면 맘이 떨리면 어느새 늘 들으려네 여름이 영원해 네 엄마 또 밀리는 모레 전이 널 떠올리면 또 설레 사랑인 거야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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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글래 선글래스 캠버그에 뭐 막 가둬도 저 keep your pants on 망정이야 유명해 바람이 부르니 자연이 달리네 하나 둘 널 향해 미쳐올라 아주 작가인 들리니 그룹 흐를 벗는 넌 귀한 곁다림을 넌 더 펼쳐지니 and you 겨기피 오롯이 자름이 딸딱딱 다윗 count 여름이 더 널 원해 여름이 더 널 원해 넌 빌리면 모레 달리면 널 떠올리면 또 설레 사랑인 거야 yeah 난 너가 더 알게 해 마이 야 야 웅 웅 웅 웅 웅 웅 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